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조금 많은 비중을 화려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2024년 또 4월 12일 총선이 기존의 그런 다른 그런 공직선거 에 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이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기존 방식을 이제 제쳐두고 새로운 방식 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이제 한동훈 씨가 발신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상황을 정말 이렇게 오판하고 있구나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계 총선과 관련된 은 본인들의 의도하는 그런 작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간편화 졌다 이 부분을 다루고 또 한 부분은 후반부에서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공병호 tv에서 다루지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치논평 시사논평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는 인물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보게 되면 본인에 대한 지명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지 자체가 상황판단을 좀 오판하거나 또 이렇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활동을 원하면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시사논평을 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홍준표 씨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네요. 이제 욕을 먹는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가 그런 부산에서 이제 일종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대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지 않고 그런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느냐 그것이 이제 매뉴율화되어 있는 그 절차적 정당성 같은 부분들을 위반한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이제 헬기를 타고 올라온 것이 특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홍준표 씨가 나서 가지고 또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내보냈네요. 그 이제 저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재명이 헬기를 탈 수도 있다. 특혜 시비가 유치하다. 이제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이라는 것은 그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글을 쓰는데 이게 보통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걸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인이 되면은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본능적으로 타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계산이나 이런 것을 좀 잘 못하게 되면은 그런 작은 발언 때문에 대단히 이제 홍력을 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이 혈기를 탈 수 있는데 그거를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거지 없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씨가 계속 이렇게 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엔티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이런 실수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안 되는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이재명 옹호론의 핵심은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이 말이 일단 문제가 있잖아요. 진영 논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나라가 계급이 있는 사회가 아니고 선골 진골 양반 상놈 노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급이 있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은 헌법상으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신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계급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특혜가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 앞에 평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씨가 이번에 이제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부글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전혀 오판을 해 가지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조선왕조도 아니고 고려왕조도 아니고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그렇게 어떤 종류의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따라서 이게 제공돼서 안 된다는 거죠. 진영 논리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요구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홍준표 씨의 글을 보고 이거는 홍준표 씨 이게 글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홍준표 씨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진영 논리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요구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죠. 이 보니까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여덟 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을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거지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표를 많이 깎인 겁니다. 완전히 간점이 보통 시민들 입장하고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불쾌감을 준 거죠. 우리가 언제 진영 논리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부글부글했냐. 이재명이 왕도 아닌데 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외상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비난받을 그런 글을 썼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홍준표 이게 페이스북 글인데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의 하단에 보니까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무란 분도 있거든요. 이 하진탁님이라는 분이 홍시장님. 서열 7위 총리급이라도 성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반 국민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피자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미국 대통령. 아마도 이런 노블레스를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블레스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법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홍준표 시장도 이미 뭔가 하니까 오랜 검사 시절하고 한 30년 정도 의원 다 쓴 의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몸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참 여러분들 그런 강의를 많이 다닐 때 그렇게 이러면서 지방을 가면 도지사들이 무슨 그렇게 의전이 복잡한지 주변에 주렁주렁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뭡니까 그냥 자기 슈트케이스 하나 들고 다니면 될 건데 저거 뭐 참 철으니까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점만 받는 거죠. 이번 테러 사건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특권에 눈 돌아가는 일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정치인 한 분 모숨이 중하겠지만 국민 코드와 맞게 좀 더 의연했으면 되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해를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인은 대중의 표를 항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쓸 때 실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는 겁니다. 밑에 여러분들 수백 개의 댓글들 가운데 홍준표 시장을 옹호하는 글이 거의 없는 겁니다. 물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는 당에서 다시 징계할 판입니다. 홍준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홍준표가 이제 정신을 놓은 듯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헬기 의전의 핵심 포인트는 자유민주국가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홍준표가 특권의식에 쩔어 있네. 이 사람이 날이 갈수록 퍼렁이가 되갔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표를 우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라는가. 유치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쓰는 자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심한 글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